방범을 할 수 있으며 집에 TV가 켜져 있으면 그것을 로봇의 스마트폰을 입력을 시켜서 질환을 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창의력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사실 근데 저는 그 어떤 기술적이나 혹은 전문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그 역량을 이렇게 발표해서 발견하지는 잘 못했어요 사실은. 톡톡히는 아이디어 하지만 전문성 부족으로 달라. 교심이 본선장의 문을 두드린 한 여학생. 본인이 본인을 살찐 아이유 라고 별명을 얘기를 했는데요. 등장부터 시임사위원의 시선을 사로잡은 자칭 살찐 아이유. 오 진짜 달려왔다. 보통 제 기억의 학생이에요. 깜찍한 모습으로 삼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아이유. 과연 스카우트 아이유도 시임사위원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간랄한 모습으로 시임사위원 사로잡기에 성공. 이제 남은 건 발표다. 아기들은 무엇이든지 입에 물고 손에 막 잡고 빨고 하다 바닥에 던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균과 먼지에 노출되게 되는데 장난감을 자중으로 소독해주는 세척용 로봇입니다. 구축력 센서 또는 바코드를 달아서 어느 한정적 거리를 벗어나면 센서가 있는 쪽으로 가서 장난감을 소독합니다. 그리고 소리 감지 센서를 달아서 아기가 울면 울음소리를 감지해서 아기가 위험에 처했을 때 자동으로 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단순한 살균 로봇이 아니라 아예 보모 역할까지도 하는 그런 로봇이 되겠네요. 본인들이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로봇에 대한 관심이 높고 자신감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아주 발랄하고 또 긍정적이고 또 아이디어도 아주 좋았어요. 과연 결과는 합격입니다. 합격입니다. 축하합니다. 로봇에 대한 강한 남다른 열정이 돋보이는 황정연 합격. 첫 번째 합격자가 나온 가운데 다음 도전자의 운명은 이 사람을 찾습니다. 이름 이수영, 나이 18세. 로봇을 매우 좋아하여 휴머노이드 로봇, 창작로봇, 라인트레인서 등을 경험하였다고 합니다. 또 이런 로봇을 이용하여 2011년 부산 로봇 경진대회 때 창작 미션 부문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수영의 창작물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주제는 자동화 로봇입니다. 공장 자동화 중에서도 마지막 단계인 불량품 감지 단계의 로봇입니다. 불량품을 정확하게 인식, 신속하게 선별하는 자동화 로봇을 만들어 온 이수영 두 전자. 과연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이수영 학생은 당연히 꿈의 기업에서 만든 키트나 그런 것들을 접한 적이 있겠죠? 네, 지금 이 로봇도요. 모터나 프레임 같은 경우는 로보티지 제품을 사용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장점과 단점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을 텐데요. 한번 장단점을 얘기해 준다면요? 우선 로보티지 제품의 장점은요. 모터가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토크가 강력하여 여러 창작 부문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약간 단점이 있다면 프로그램 실수를 할 경우 조금 찾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파악한 것 같고요. 아마 단점이 사실은 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절제해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일단 제품을 사용했다든지 저희 회사에 대한 집중도나 관심 같은 거는 보이지 않게 많이 느껴졌어요. 꿈의 기업 로봇을 사용한 소감을 솔직히 밝힌 이수영 학생. 과연 결과는 합격입니다. 합격입니다. 축하합니다. 기술력은 기본 구매 기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준 이수영 합격. 파이팅. 저희 아버지께서는 혼자서 90세의 증교 할머니를 모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치매가 있으셨지만 저희 가족은 고생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간호 로봇입니다. 지게차의 지게의 원리를 이용하고 사람을 들 수 있는 형태의 로봇을 만듭니다. 치매나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의 기저귀를 갈아주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며 노인의 위험한 상황을 미리미리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목적입니다. 제가 만약에 할아버지라면 그 친구한테 기저귀 갈림을 당하는 걸 굉장히 싫어할 것 같아요. 불합격입니다. 의도는 좋았으나 사용자의 심리를 방옷해 달라. 본선장의 열기가 더해지는 가운데 다음 도전자 등장. 저는 로봇을 한 손으로 조정하는 남자 홍재훈이라고 합니다. 한 손으로 로봇을 조정할 수 있다는 홍재훈 학생 과연 가능할까? 네. 어? 자동차가 움직인다. 그거 참 신기하네. 장갑에 부착된 무선 감지기가 자동차 로봇을 움직이게 하는 것. 누가 마이스토가 학생이 아니랄까봐 놀라운 실력을 선보인 홍재훈 학생. 흥미로운 로봇 시연의 심사위원들도 대만족. 보시다시피 지난 20년간 농업인구를